올해 1분기 말 국립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45.4%입니다.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%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국제결제은행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. 감사합니다.